올해도 100점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두상만 빼면은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그 두상 때문에 점수를 많이는 못 줄 것 같아요 또 일단은 선발로 당해 나가는 게 목표고 겨울동안 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선수가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당연히 선발로 나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시정도 하면서 쉬면서 운동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정말 제발 좀 안 아플 수 있도록 월동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을여 가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었고 기쁘셨고 선수들하고 감독님하고 연락하면서 축하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감독님께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셔서 제가 안 보았을 때 구경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 오시는 동안 잘했었던 것 같고 즐거운 한 해 보냈었던 것 같아요 V simi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